좌변을 미분을 할 건데 여러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편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마침 우리가 앞에서 21 이었나요 이야기한게 있죠 요래되면 저래될 것이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미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미분 얘를 돕기 위해서 인테그랄 gt 라는 것을 적분을 했을 때 부정적분을 large gt 라고 이렇게 잠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젤을 적분을 했을 때 인테그랄 f0 에서부터 fx 가 적분을 했더니 얘는 large 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0 이랑 fx 를 대입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얘는 일단 상수 입니다 그 다음 자 이런 상황으로 되었고 이제 좌변을 음 미분을 해보면 이 좌변 전체를 미분을 해보면 large 를 미분하니까 small 이 되고 알맹이가 x 가 아니네 f 프라임 x 를 데려와야 되고 얘는 상수항 이니까 안 적고 맞죠 이게 한방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거 정리합시다 음 잠깐만 g 이거 뭐죠 이 짝대기 뭐지 잘못 적은거 같은데 없는거죠 large 미분 했으니까 small 자 합성함수 g 랑 f 랑 나란히 두면 얘를 뭐라 부릅니까 x죠 그래서 x 에 f 프라임 x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 얘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바로 미분할 때 아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요 결론으로 생각을 할 때 얘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 했죠 넣어도 된다 했잖아 미분하면 대신에 x 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 미분한 것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거를 길게 적은게 이 말이에요 아까 보여준 것도 이 식이었잖아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게 된게 f 를 집어넣자 요 한번 더 짧게 이야기 해볼게요 f 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다만 니가 x 가 아니니까 f 프라임 x 해주자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자 암 미분이니까 상순환은 안 적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든지 차근차근 생각해서 모든 변화에 대처를 해서 이렇게 가든지 결론 좌변 미분하면 x 랑 f 프라임 x 되겠다 예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치환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목적은 f 의 0 fx 의 gt dt 를 정리를 한 후에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gt 를 s 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역함수인 gt 를 치환을 한다는 말은 얘를 미분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g 프라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좋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뭐가 필요할까 얘가 역함수니까 넘기면 t 는 fx 라고 적을 수 있죠 이런 거라서 미분을 해버리면 dt 는 f 프라임 s 의 ds 라고 들 수 있죠 맞죠 여기서 바로 미분하면 뭐 정리 잘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자리에다가 fx 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여기에다가 t 자리에다가 fx 를 집어넣으면 s 는 뭐가 튀어나옵니까 x 나오죠 여기에다가 f0 을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0 이 나오겠죠 구간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치환적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에 x 랑 0 으로 바뀌고요 gt 를 뭐로 치환했다 s 로 치환했다 dt 를 뭐로 바뀌겠다 f 프라임 s 의 ds 로 바뀌겠다 이제는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더 하겠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필요한게 뭐냐 그러면 미분이잖아 좌변을 정리한게 이해가 되었죠 이제 좌변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겠다 미분하면 이제는 얘가 단문자니까 그냥 다 바꿔주면 되거든요 x 의 f 프라임 x 로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좌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 미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fx 가 이런 정도로 생겼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좀 비슷하죠 gx 질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gt 를 f0 에서 fx 까지 라고 하는데 f0 은 여기 있죠 여기가 f0 입니다 그 다음에 x 가 이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이 자리를 fx 다 라고 한다면 여기 x 좌표 여기 아래쪽에 x 가 있겠죠 얘를 붕 돌려서 생각하면 여기가 fx 가 되고 여기 이 점이 x0 이 되고 맞죠 fx 에서 0 대입하니까 이 자리가 f0 이고 x 대입하니까 이 자리가 fx 다 얘를 붕 돌리면 얘에 대한 대칭점 fx 콤마 x f0 콤마 0 맞죠 그러면 그 주어진 이 그래프가 아 식이 의미하는게 f0 에서 fx 까지 f0 에서 fx 까지 gx 를 적분하세요 자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 부분 넓이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게 아니라 얘를 붕 돌려서 질문 자체 좌변이 뭐냐 그러면 좌변은 파란색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파란색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파란색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뭐를 빼자 아래쪽에 적분된 얘를 빼자 라고 볼 수 있죠 직사각형에서 가로는 뭐가 됩니까 x 대죠 세로는 fx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fx 되고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했더니 x fx 에서 뭐를 빼자 fx의 적분을 빼자 0에서 x 까지 fx의 적분값을 빼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얘가 좌변이에요 이제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fx fx x의 f' x 빼기 얘 미분하면 fx죠 그래서 없어지고 역시나 f에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좌변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좌변에 대한 미분값 미분식이죠 그러면 일하나 절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변을 미분했더니 x fx가 f'이 되더라 우변을 미분하면 우변을 미분하면 k 없어지고 음 이건 기니깐 미분하고 미분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바로 적을게요 x 이 x 미분하면 ir 얼마 안되는게 잡읍시다 e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쟤가 아니까 바로 단축 e에 마이너스 x 로 묶으면 뒤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에 x제곱 자 그럼 여기 x 나누면 x 한 개 나누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f'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남아있는 힌트 있나요 어머 끝인가 f' x가 마이너스 묶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에 x에 더하기 2에 a 더하기 3이다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a 아무거나 넣어도 이거 가능할까 지금 이 문제가 성립할까 그럼 언제 안되는데 프라임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죠 역함수 존재 안됐잖아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fx가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최고창 가지는 이 차가 한쪽 방향의 부호만 가지려고 하면 음수이고 결론 판별식으로 가는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판별식이 0 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함수 존재한다 그게 가능한 a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라임에서 프라임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면 안되잖아 프라임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여기가 f 프라임이다 여기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역함수 존재 안하는거죠 닿는거는 괜찮지 x삼승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도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역함수 존재 안하죠 닿는거는 왜 괜찮을까 y는 x삼승 생각하면 y 프라임은 3x제곱 3x제곱은 닿았다가 이렇게 가죠 얘는 증가하다가 변곡점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삼성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되었다가 올라가니까 얘는 역함수가 가능하다 0 되는 것까지는 봐주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은 a 더하기 3으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5 작아야지 그건 없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를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합을 s라고 하죠 다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더하면 서로 상세 되고 4랑 5만 남죠 그럼 여기에서 알게 된 라지 s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x에 0 대입하면 0 0 0 6 k가 6이죠 그러면 6 9 54 아멘 4